그러나 수도서울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이든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옵시다. 1971년 4월 12일 서울 지하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고 상수도 공급, 쓰레기 처리 등을 잘 해주는 것이 시장의 제일 큰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철 건설의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합니다. 지하철 건설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벗어났다는 확실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후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할 만큼 교통수요가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땅 밑에 펼쳐진 새로운 공간은 우리 민족이 이래를 향해 전진하는 입구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이태조가 한양성에다가 독을 선정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은 인구가 불과 만 명도 안 되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 수학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이 서울을 둘러봤습니다. 그땐 경선이라고 합니다. 시골뛰기가 서울에 와보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나저빠질 정도로 선호한 서울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불과한 25만 됐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 서울은 지금 인구가 550만이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10대 도시 중에 하나의 우리 서울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북한을 합치면 4,600만이 됩니다. 머지않아 5천만 인구를 가지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를 무슨 약소국가니 후진국가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이건 우리나라 인구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남북한을 합치면 10번째 정도 가는 그러한 대국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수도 서울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이든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오시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동경의 인구가 지금 1천만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지금 농촌이나 시골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머리를 앓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인구가 집중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교통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수많은 차량들이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교통을 이용하자면 늘 불편하기 짜이 없다. 특히 아침이라든지 오후에 출퇴근할 시간에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통란이 나날이 심각해 갑니다. 그 밖에 인구가 많이 모이면 또 생기는 문제가 주택 문제입니다. 시골소 언론사분들이 서울에 전부 집을 장만해 두고 언론인 만무하고 없는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저 변두리에 무허가집을 짓는다든지 판자집을 짓는다든지 또 시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 550만이라는 인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수도물 상수도 또 이 하수도의 처리 또 여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물이라든지 청소 작업 이런 것도 그건 이만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장에 앉아있지만 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시장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 수백가지 할 일이 많지만 첫째 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물을 잘 공급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잘해주는 것 여러가지 많은 일 중에도 그 한 두서나가지가 시장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밖에도 지금 차량이 당기면서 매연을 뿜고 건물에서 연기를 뿜고 하면 이 도시에 공기가 탁해져서 공해라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자면 학교 문제가 생기고 또 인구가 이렇게 무지수하게 집중을 하면 우범죄 시대가 생겨서 범죄가 늘어난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법으로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는 앞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설 수 있는 대로 인구가 집중하지 않게끔 또 가능하면 현재 서울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점차 서울 근교로 분상이 되게끔 이란 시책을 써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장차 흰 안목에서 본 문제고 무슨 당장 급한 문제는 뭐냐 교통난이 가장 급하다. 그동안 서울시에 길을 많이 넓혔고 없는데도 가옥을 철거를 하고 새로 도로를 뚫고 그것도 안되서 육교를 가설을 하고 고가 도로를 만들고 그래도 안되서 남산에다가 구로를 두 개나 뚫고 이렇게 해봤지만 서울의 교통문제는 해결이 아직까지 안됩니다. 차량은 나날이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 대한 방법은 무엇이냐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하철을 만들고